우리 엄마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죠 지금 이거를 근데 노찬이 또 아쉽고 아직은 뭔가 굴러는 간대 그리고 엄마가 좀 단골레도 있어? 대답을 해주세요 단골레도 있어? 그래서 그 단골로도 엄마가 그냥 일을 멈추기엔 좀 아깝다 이 소리가 나오고 아직까지 우리 엄마 운기에 보자면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이 들어오는 게 아직 앞으로 3년은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협소해 보여요 솔직히 엄마 장소 자체가 근데 알차 그래서 그 털을 뜨지 마시래 아직까지 그 터에서도 엄마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기운도 있고요 엄마 사주의 기운에 있어서 금전의 은도 아직 마르지 않는다 단지 내년에 2, 3월 3, 4월까지 양력으로 어 이건 양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게에서 좀 큰 소리 날 것 같아 3, 4월 달에 어 그래서 싸움 같은 거 어 희한하게 자꾸 경찰이 모여 3, 4월 달에 조심해 어 사람 때문에 희한하게 별거 아닌데 큰 소리로 싸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관제 아닌 엄마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4, 4월 비밀번호 2자리를 눌러주세요 전화번호 눌렸나 보네 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조심하시래 근데 희한하게 진짜 오래 본 사람이 거기에 같이 껴있을 것 같아 그래 남자분이 말 한마디 꼬투리게 그래요 싸움이 번져서 좀 행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람이 그러니까 경찰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엄마가 받는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요 응 그런 일이 없진 않죠 그랬지 그렇죠 네 그렇게 전에 내가 가발을 하지 내가 근데 이번에는 경찰이 올 것 같아 그거만 조심을 하시고 그걸로 경찰이 오지 않고 그때 상황에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엄마가 얼른 중단을 해서 달래서 집에 보내든 누구 한쪽을 찢어놓든 이렇게 해가지고 중재를 시켜놓으면 그냥 그걸로 땜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 당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크게 나쁠 건 없다 라고 보여지고 우리 엄마 자체도 솔직히 지금 그거를 일을 놓는다 해도 아쉬울 건 없어 크게 아쉬울 건 없다라고 해 근데 그냥 엄마가 일을 하면서도 재미도 사실상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일을 했을 때 그 돈이 마름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은 괜찮으셔 70세까지 하고 싶어 응 70세까지 뭐 지금은 어쨌든 3년 안에는 계속 더 크게 이게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5년 더 해야 되잖아 엄마가 원하는 나이만큼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한 2, 3년 이렇게 하다가 털을 따른대요 그러면 괜찮아요 경계직 안 좋으니까 나는 지금 터에서는 아직 3년 동안 내 운이 있어 그러면 계산해보면 엄마가 원하는 시기에 이동을 하는 게 맞네 20, 25년? 앞으로 3년이니까 24, 25, 26년 그렇지 그럼 26 아니면 7년 그 사이에 엄마가 털을 옮겨가시면 된다는 그랬으면 좋겠다 말 하나 가지고 있어 맞아 그리고 엄마가 희한하게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의욕이 생기면 그대로 움직여지는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전에는 엄마가 좀 좋아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앞으로는 엄마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래요 그래서 좋겠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벌었어도 엄마가 뭔가 베품면서 살았어 그런 성격이 여기 챙기고 저기 챙기고 하는 성격으로 벌었어도 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뭔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올 거야 꼭 금전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소개해주면 이게 돈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움직임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희한하게 엄마가 문서도 하나 앞으로 잡을 것도 보여요 그래요 이게 엄마의 100%의 돈이 아니더라도 문서를 잡으면서 또 좋게 될 것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우리 여기 밑에 넣어주신 분이 우리 아들이 엄마 좀 도와줘라든가 엄마 뭐 이거 해봐 라든가 이러면서 문서가 자꾸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좀 풀리면은 해줘 그렇죠 약속도 했고 해주고 싶어 하고 지금도 그렇죠 그 문서가 엄마한테서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아들에서 엄마한테 오는 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가 좀 풀려야 되는 게 있어 열심히는 노력해요 되게 열심히는 다니는데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운이 안 따라줬을 뿐이야 맞아 근데 이분이 내년에는 좀 위기예요 아 내년에 위기야 어 그동안은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10을 노력을 했으면 이분이 6이나 5밖에 안 됐었어 항상 근데 완전히 못 미치진 않았으니까 그 일을 했겠죠 근데 내년에는 10 노력하면 안 돼 20 노력하여 그래야 원래 하던 대로 유지해요 알았어요 수능이죠 응 그렇지만 그 해를 지나고 나면 오히려 20 노력했던 게 더 돋보일 일이 있대 어 그래요 내년이 좀 고비라 탁대가 어 왜냐하면 이분이 또 440 방수가 분명히 껴지거든요 440 방수라고 해서 똑같은 안 좋은 기운이 충돌하는 기운이 들어와요 이분한테 나쁜 거 잘 피해갔는데 작년에 새빙 맞고 빌라왕 죽는 바람에 맞아 맞아 돼가지고 어 잘 됐었거든 한 8년 동안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도 잘 됐었는데 빌라 그거 그렇죠 전세 뭐 이거 전세 사기 아 그냥 부동산 쪽으로 하고 지금 있는 거구나 그냥 아예 그렇지 부동산 지금도 아 사무실도 커 응응 부동산을 해가지고 부평해서 크게 하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시장 쪽이 죽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아직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서 아마 내년까지 갈 거야 이분의 운기 빼고 보면 그냥 근데 이거의 이분의 운기로 또 봤을 때에는 아까 똑같은 안 좋은 기운이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내년에 운이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기운이 충돌을 하면서 조금 더 힘들 건데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 포기하지 말라고 네 이분이 꽃이 피는 시기가 또 다시 와 2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 노력형이야 맞아요 그리고 한우물만 파는 성향이기 때문에 쉽게 안 지쳐 자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본인 마음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쯤 올라가 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옥쪽까지 살았잖아요 똑같아 진짜 그거는 너무 감사하고 또 아드님이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엄마를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 다행이네 어 진짜 나는 그런 장사에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 먹어 술이니까 아예 술 아예 못 먹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드님이 엄마를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우리 엄마한테 기쁨을 줘야겠다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말을 한 게 그냥 진짜 흘린 말이 아니네 그래요 마음이 정말 여기 있어요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 엄마 내가 호강시켜줄게 우리 엄마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엄마 나중에는 이렇게 하자 이게 그냥 아들로서 흘리는 말이 아니야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엄마는 자식복이 있네 그래요 고마워요 말년복이 있으셔 어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또 궁금하신 거 뭐 건강은? 건강적으로는 엄마가 뭐 지병이 있진 않으시잖아요 지금 딱히 근데 이 이후에도 당장 1, 2년 상간에 3년 안에는 나 혼잔데 남자친구를 하나씩 만나고 있거든 어 건강 얘기에다 갑자기 왜 남자친구 얘기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 괜찮지? 카메라에서 괜찮겠지? 뭐 그건 상관없죠 뭐 어쨌든 건강적으로는 엄마가 약을 또 추가적으로 드신다든가 그런 건 없으셔 남친구 왜? 아니 나인만 말해봐요 내가 볼 때는 뱀 띈 것 같아 내가 60이라 그러는데 뱀 띈는 실제로는 정확히 모르고 어 내가 그냥 뱀 띠를 알고 있어 4월 11일쌤 소방관 소방대장 소방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 믿어도 되냐고? 응 한량의 기운이 많아요 우리 엄마가 어 보는 눈이 있어 사실상 근데 하도 말로 뱉으니까 어 혹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 말을 믿고 싶으니까 믿어도 되나? 이거잖아 근데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엄마가 많이 경험해봤잖아 말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직업이랑 뭐 이런 거 나이에 아무 상관없어요 한량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엄마 뚝심 원래 가지셨던 대로 가세요 그냥 만나도 그냥 큰 적은 없는 건가? 아니면 그죠? 네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엄마를 막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거를 100% 다 믿지는 마시고 그리고 엄마가 지금 하던 거를 놓고 이 사람 말대로 가기에는 엄마가 너무 손해야 절대 그렇게는 안 하죠 어 그러니까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갔다가는 엄마 꼭 그러죠 그렇지 엄청 잘해 내가 남자분이 좀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분이 그러니까 딱 순간순간에만 복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끝은 다 흐렸잖아요 쓸 수 없어 그냥 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돼 건강에도 크게 아직 당분간 문제 없고 대신에 엄마가 좀 물 좀 많이 드셔야겠다 그래요 물을 안 먹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왜 엄마를 보는데 몸의 기운이 마른 장작 같아 엄마의 에너지는 넘치는데 이게 기가 안 돌아 그래서 엄마가 좀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순간순간 근데 건강이 나빠서 지치는 게 아니라 기운에서 지쳐버려 물을 좀 많이 드세요 남한테 좀 이렇게 텐션이 높아 이렇게 이렇게 남한테 친절한 편이니까 내가 굉장히 맞아 맞아 웃는 스타일이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근데 한 번씩 엄마가 딱 꺾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페이스를 찾기는 하나 내 기운에서 오는 그 흐름이 순간 딱 끊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물을 좀 많이 마셔줘 그렇죠 말씀 잘하셨네요 딱 맞혀서 그런 거 그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그 이외에 나쁘게 들어오는 건 지금 없고 아들이 아들이 좀 그러네 사실은 내가 다니는 절 같은 데가 있어 이런 데가 네 오래 다니는 데가 있거든 철은 엄마가서 입히는 데가 있어 사실은요 거기서 잘하셨어요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맞아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그렇게 다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주장천 거기 말 믿으면서 비세요 그냥 비기만 하는 거야 거기는 이제 부처님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엄마 마음이 편하면 좋은 거야 그냥 보는 거야 뭐 다른 건 다 안 봐 맞아 맞아 이런 말 저런 말 많잖아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필요 없고 내가 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빌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부처님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가서 지금 같은 것도 한 번 이렇게 치고 나오고 응응 좋은 어 그렇지 소멸하기 위해서 나쁜 게 빠지기 위해서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안 하는 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지금 당장 풀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시던 대로만 그냥 엄마 중심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우리 아들이 가장 안 좋은 거네 지금 보니까 응 근데 막 아들로서 보자면 홍수맥이든 뭔가 이런 풀이 풀이는 섬제풀이든 내가 봄 여름 가을 다 해 섬제풀이 섬제는 아닌데 섬제는 없고 풀이 다 해 그래도 어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이번에는 그러니까 올해 바뀌기 전에 집중 있게 좀 해주세요 응 그래요 내년에 좀 많이 무거워 이 분이 너무 불쌍해 죽겠어 애가 둘이 있는데 손자 손자가 있는데 버거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근데 다행인 게 아직 지치진 않았다는 거 지치기 전에 빨리 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맨날 가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 할아버지 있는 데는 할아버지 하고 내 기도를 하라고 내가 하고 아들은 부처님 있는 데 가서 기도를 하고 내가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 목을 잡은 거야 그걸 갖다가 내 마음에 그냥 거기가 의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손자 손녀들한테 다 해야 360을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다 해야 한 학교는 해놨지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 죄송하지만 내가 특정히 얘기해줘 해만 거야 아니에요 그게 뭐가 죄송해 뭐 어떻게 친구 따라와서 전복에 낸 걸 뭐 어떻게 물러면서도 고마운데 아유 아니에요 그냥 가기도 미안한데 사실은 다 뭐든지 정성이 중요한 거고 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설령 엄마가 뭐 나쁜 맘먹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뭐 이미 거기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 따라가서 무릎 저면서 어떻게 보게 된 게 뭐가 죄라고 미안하잖아 뭐가 미안하니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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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셨어요? 그래 됐어요